이번에는 그리드 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드는 테이블형 자료를 그리드로 표시하는 컴포넌트입니다. 탈레트에서 그리드를 검색합니다. 그리드 뷰를 선택하고 디자인 뷰에 그려줍니다. 헤더 하나, 바디 하나가 그려지죠?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데이터 컬렉션 탭으로 이동합니다. 신규에서 데이터 리스트를 추가합니다. 행 삽입 아이콘을 여러 번 클릭해서 행을 그려줍니다. 다음은 데이터 탭으로 이동해서 유지 데이터를 꼭 선택하시고 행 삽입 아이콘을 여러 번 클릭해서 데이터를 생성해 줍니다. 다시 디자인 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드를 선택하시고 아웃라인에 있는 헤드 탭을 클릭해 줍니다. 방금 생성한 데이터 리스트가 보입니다. 데이터 리스트를 선택하고 디자인 뷰의 그리드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생성 대화 창이 뜨면 옵션의 신규 생성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로 스크롤바와 세로 스크롤바가 있는 그리드가 보입니다. 이번에는 가로 스크롤바를 억제 보겠습니다. 웹 스퀘어로 돌아와서 그리드 뷰를 선택합니다. 프로퍼티 뷰에 가서 오토피 속성을 검색하고 속성 값을 올 컬럼으로 설정합니다. 이 속성은 그리드 뷰의 모든 컬럼의 폭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전체 화면 폭을 채우는 기능입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합니다. 가로 스크롤바가 없어졌네요. 다시 웹 스퀘어로 돌아가서 화면을 채우기 위해서 화이트 값은 남겨두고 윗스 값을 삭제해줍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하면 그리드 뷰가 가로 스크롤바 없이 화면에 100%로 채워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 스퀘어로 돌아옵니다. 첫 번째 헤더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을 하면 값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헤더는 주소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리드를 보면 모두 동일한 윗스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소 컬럼을 더블 클릭합니다. 윗스 값이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스 탭으로 가서 확인해 보면 모든 컬럼의 윗스 값이 70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다시 디자인 뷰로 돌아가서 주소 컬럼을 더블 클릭합니다. 비율적으로 봤을 때 70을 1이라고 생각하고 주소 컬럼에는 이 3배 값인 210을 입력해 봅니다.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주소 컬럼의 윗스 값이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 뷰에 관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그리드 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컬럼의 인풋 타입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먼저 컬럼에 들어갈 인풋의 사이즈와 맞추기 위해서 컬럼의 하이트를 26 픽셀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그리드 바디 컬럼을 하나 선택하고 프로퍼티 뷰에서 인풋을 검색해서 인풋 타입 속성을 넣어 보겠습니다. 기본 값은 모두 텍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인풋 타입 밸류 값을 체크박스로 설정합니다. 다시 그리드에서 방향키로 오른쪽 컬럼으로 이동합니다. 인풋 타입을 링크로 선택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컬럼의 인풋 타입을 변경합니다. 다음으로 라디오, 다음은 셀렉트, 다음은 캘린더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합니다. 각각 컬럼의 인풋 타입을 확인합니다. 인풋 타입을 셀렉트로 선택한 컬럼과 캘린더를 선택한 컬럼을 더블 클릭합니다. 텍스트 컬럼과 외관상으론 구분이 잘 안가는데 속성 하나를 추가하면 해결됩니다. 다시 웹스케어로 돌아옵니다. 셀렉트와 캘린더 컬럼을 동시에 선택하고 프로퍼티 뷰에서 뷰라고 검색을 해봅니다. 뷰 타입이 보이죠? 밸류 값을 아이콘으로 변경해 줍니다.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확인하면 아이콘들이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웹스케어로 돌아와서 그리드를 선택하고 프로퍼티 뷰에서 로우넘이라고 검색해 봅니다. 로우넘 비저블을 트루로 변경하고 로우넘 윗스를 50 로우넘 헤더 밸류를 NO라고 입력합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면 행번호가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웹스케어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로우 스태터스 값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로우 스태터스는 각 행의 상태를 별도의 컬럼의 아이콘으로 표시하는 기능인데요. 로우 스태터스 비저블은 트루로 로우 스태터스 위드는 50으로 로우 스태터스 헤더 밸류는 상태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면 각질 입력할 때마다 상태의 수정이 되었다고 아이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로우넘과 로우 스태터스 위치는 서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시 웹스케어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틀 고정을 해 볼게요. 프로퍼티 뷰에서 픽스드로우를 입력해 봅니다. 픽스드로우의 밸류 값에 숫자 1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면 틀 고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리드뷰에 관련한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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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